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 다 아차산역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실 테고. 저는 아차산역 구분에 살아요. 구이동에 50년째 살고 있고요.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오신 것 같은데. 뭐 여기 알고 오신 건 아니죠? 네. 공연에 있다는 거. 몰라요. 모르시죠? 네. 저도 엉덩이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비가 아예 많이 왔으면 제가 여기 출연은 안 했을 텐데 어? 안녕. 자 저는 6월달에 미주 공연 가요. 한 달 동안. 뉴욕, 보스턴, 시애틀, LA, 샌프란시스토. 그룹들이랑 옛날 우리 그룹사운드 그룹들. 윌, 일천, 백두산, 장기현이, 딥패밀리, 사랑아병화. 그리고 저. 밴드들하고 같이 가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전에 여기 이달에 두 번을 공연한답니다. 오늘 제가 척덩이 하고 다 다음 주는 제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신 김에 제가 노래 몇 곡 하겠습니다. 저 먼저 제2브 부엌 중에 초원의 빛 보내줍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초원에서 만나서 안녕하나 되야지 사랑하는 대기구 무얼 하고 있을까 그대 떠난 초원에 외로움이 쌓이고 나 겹치는 초원에 그 기쁨에 쌓이네 그 기쁨에 쌓이네 잊지 못한 내 사랑이야 사랑하는 대기구 사랑하는 대기구 아름답던 예 추억 사랑하는 대기구 사랑하는 대기구 영원히 영원히 윈진 보좌 내 사랑이야 사랑하는 내 힘이야 아름답던 옛 추억 살았잖아 내 사랑 초원의 빛을 위하여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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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